선거가 무섭긴 무섭네요. 받을지 말지는 검사님이 선택을 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그 여자 엄마 반대가 엄청 심하다.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. 네가 왜 여기 있어? 선생님. 잘못은 어른들이야고. 괜한 애만 잡게 생겼잖아요. 아동 성범죄자인 가족이 있다니 사퇴하시길 바랍니다. 아드님께서 알게 되진 않겠죠. 14년 전 남은 일도 없었습니다. 마검사님, 저 좀 도와달라고요.